원래 개벽 그러면 개, 벽, 둘 다 열 벽자, 열 개자, 열 벽자지만 하늘이 열리는 걸 원래 개, 땅이 열리는 걸 지 그럽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고3 때 극장에 몇 번이나 가서 봤던 고3 수험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11월 달인가요? 그때 기억나요. 몇 번이나 가서 봤어요. 황비용. 너무 감동적이어서 관지림은 너무 이쁘고 아무튼 인생 영화다 해서 황비용을 가서 열심히 보는데 저런 사람이 군자지 그러면서 봤는데 황비용 노래 남아당자강인가요? 남자는 마땅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거기 가사에서도 개천벽지라고 나와요. 중국 노래했던 거. 이 개천벽지가 우리 민족은 중국이 주장한 것보다 우리는 더 깊게 받아들였어요. 개천, 하늘이니까 무형의 정신문명. 지는 물질이니까 물질문명.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도 개벽해야 된다 해가지고 앞으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 개벽해야 된다. 이게 아무튼 우리 민족은 160년 전부터 딱 박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개벽하고 있죠. 정신 개벽이 뭔데요? 몰라, 괜찮아, 자명. 아공, 벚꽝, 구공을 인류 보편의 상식으로 만드는 게 개벽이에요. 지금 아공, 벚꽝, 구공 지금 갖고 노시잖아요. 여기 모여서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깨어 계신가요? 몰라, 괜찮아, 한번 하시고. 참나랑 접속하시고. 참나랑 접속하셔가지고 참나랑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서 육바람이를 구현해내시면 그게 정신 개벽이에요. 우리 본인한테도 개벽이고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는 게 지구상의 정신 개벽입니다.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아공, 벚꽝, 구공만 알면 돼요.